지드래곤이 19일 최종 경찰에서 마엑스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요. 경찰이 지드래곤에 대해 불송치 결정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송부됐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의 마엑스 혐의를 수사해왔으나 지드래곤이 가니시아 검사는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업소에 출입했다는 연예인과 지인 등 6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추가 수사도 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 여실장이 지드래곤이 마엑스 하는 걸 본 적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결국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이로써 지드래곤은 경찰에서는 마엑스 투약 의혹에서 벗어났는데요. 하지만 아직 최종 검찰의 판단이 남아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90일에 걸쳐 사건을 검토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권지용에 대한 무혐의로 종결함에 따라 그 동안의 일련의 사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지드래곤의 새로운 둥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갤럭시 코퍼레이션 측은 지드래곤에 대한 기자회견에 동행하며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지드래곤의 마엑스 투약 의혹 무혐의 처분과 향후 활동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 개요 정리와 설명 지드래곤의 경찰과 허위 제보 여성 악플러 등에 대한 입장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드래곤은 이번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지드래곤과의 전속계 약설이 나왔던 갤럭시에서 나서 그동안의 사건 정리와 내년 활동 계획 발표를 하겠다고 밝히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